안녕하세요. 자취한 지 17년 차. 17년? 17년 차면 좋으실 것 같은데. 중학교 3학년, 2학년 때부터 나와서 운동을 했어. 기숙사,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네요. 어머, 너무 예쁘게 잘 나오셨다. 감성이 좋아요. 되게 예쁘다, 진짜. 지금 있는 조명은 다 기존 게 하나도 없고. 직접 보무신 거예요? 네, 집이 정말 오래된 집인데 제가 리모델링을 싹 다 했어요. 본인이? 리모델링을 싹 다 했어요. 본인이? 벽지랑 이런 것도 다? 네, 친구들이랑 다 같이 리모델링을 4일 정도 거쳐서. 와. 곰팡이가 한 벽 쪽에서 네 벽 쪽이 싹 덮고 있어서. 단열 업체에 그래를 해서 그 위에다가 벽지를 새로 다 하고. 그리고 트렌디한 컬러가 아닌데도 질리지 않는 색깔로 가고 싶었고요. 색상을 조색을 해서 페인트칠을 제가 직접 하였고. 근데 색이 진짜 좀 약간 감각이 있네. 견적을 내봤을 때 18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 그랬었는데. 저는 발품을 팔아서 200만 원으로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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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8만 1로 들었어. 1,600만 원 짜리고 있네. 이건 정말 궁금해. 저도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 좋아하고. 예전에 또 창도현 씨랑 같이 페인트칠을 했었거든요. 안보연 회원님 참 나랑 결이 맞네. 갑자기요? 또 안보연 회원님 나랑 결혼하잖아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. 결이 맞다고요. 처음 만나 어떻게 또 그렇게 해.